안녕하세요! K-Style! 요시아노! 방금 요시아노 합격을 하셨는데 아! 근데 1명이잖아요 근데 본인인데 요시아노! 요시아노 그래서 4년 전의 공연을 여러분이 촬영하는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K-Style에 체크하는지 제가 K-Style을 보고 여러분이 K-Style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K-Style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MyNemo가 2015년에 아프게 됐는데 좀 더 이상이었어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1명으로 그래서 가수는 가수는 그의 스타벅크 한국에도 일본에도 앨범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일본에도 연습을 하고 한국에도 일본에도 같이 마이골과 좋은 시간을 그리고 2015년에 일본에 처음에 올리뽕 1인인 에어 그가 기억에 들어요 2016년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STAR에도 저희의 팬과 마이브로의 여러분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K-STAR에도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마레!